BTS의 슈가 안녕하세요. BTS의 슈가입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오브 더 호라이즌을 새롭게 편곡하는 작업이었는데요. 저 또한 한 명의 갤럭시 팬으로서 또 유저로서 너무 뜻깊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어렸을 때 연주곡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보니까 저도 꼭 한 번 이런 연주곡 작업을 한 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특히나 오브 더 호라이즌을 편곡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갤럭시 10년 역사를 함께 한 곡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저만의 색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브 더 호라이즌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메인 멜로디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살리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. 영감의 소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전부터 사실 오브 더 호라이즌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또 다양한 아티스트랑 작업했던 것도 다 들었었고 특히나 오브 더 호라이즌의 그 메인 멜로디가 딱 나오면 누구나 아 이거는 갤럭시 테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꼭 한 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. 그때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거를 관계자분들한테 들려드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라인을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스트링 솔로도 녹음하고 기타 솔로도 추가하면서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들여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노래 제목이 오브 더 호라이즌이잖아요. 끝이라고 또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넘어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펼칠지 모르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꿈 이상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을 갤럭시와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프 오픈서 오이디 야락스 온보디 야락스 오이디 야락스 오이디 오이디 감사합니다.